오늘 말씀은 대살로니카 전서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살로니카 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안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용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여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해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하미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크리스토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너희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믄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쓰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오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오리 대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증거자로서 그가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자로서 어떻게 그가 그들에게 하였는가 사도 바오른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을 했어요 나를 본받으라 그가 어떻게 하였길래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알고 그것을 경험했을 때의 증거자가 될 수 있어요 증인이라는 단어는 본 것을 들은 것을 말할 뿐입니다 내가 보지 않고 내가 듣지 않고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말하는 그러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 맞습니까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하나를 경험케 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세요 삶 가운데서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함으로써 아 진리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에 뭐든 일어나고 있는 일들 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누구를 통해서든 이 모든 것은 주님이 그걸 통해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개시라고 말하죠 개시는 자연 개시와 특별 개시가 있다고 말씀을 들었었잖아요 자연 만물을 볼 때 우리는 이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만물을 볼 때 그냥 보시면 안 되고요 만물을 보면서 또 만물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거든요 또 특별 개시는 바로 예수 그리소가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볼 수 있는 분으로서 성육신 하셔서 개시가 되셨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 하늘나라를 기록한 것이 또한 성경이에요 성경은 바로 하늘나라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소가 도대체 누구신지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특별 개시 중에 하나입니다 또 우리가 그리소의 증인으로서 경험을 하죠 삶에서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소를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간증이라고 표현하는데 간증이 오늘날은 좀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제대로 된 간증을 할 줄을 몰라요 사람들이 제대로 된 간증은 예수 그리소를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소를 만난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소가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증거하는 게 그게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서 내가 그 예수님의 구원을 맛보아서 내가 오늘날 그 구원을 맛보아서 이렇게 변했다 이렇게 자유함을 얻었다 이렇게 구원함을 경험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걸 간증하는 게 그게 간증이에요 그게 그리소의 증인으로서의 삶 가운데 말해야 되는 거죠 주님 안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하는 것은 성경을 깨달아 알고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한 거 그리고 또 삶 가운데서 내가 그것을 깨달은 거 그것을 또한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죠 그리소의 증인의 삶은 이와 같이 주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또한 개시예요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가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그런데 사도바울이 오늘 첫 번째 1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하니? 라고 말해요 사도바울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하나도 헛되지 아니함을 안다고 그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대살로니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구원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되지 않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달아 알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나의 삶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내가 그분의 개시가 되어지도록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도록 여기에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져서 고린도서 3장에 기록된 말이에요 마음판에 여러분 마음판에 말씀이 기록된다고 3절에 말하는데 그것은 영으로 새겨진다 그래서 영으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영으로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져서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면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대살로니카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아서 결국 너희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지 않았느냐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한 이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하면서 자기가 복음 증거자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왜 오늘 말하고 있느냐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이거예요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이러한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 동일한 예수님이죠 제가 만난 성령님 동일한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또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가 대살로니카에서 어떻게 들어갔는가를 말합니다 너희가 들어간 것을 안다라는 말을 하죠 그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이 대살로니카 전세에서는 잘 안 나타나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빌리뽀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음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싸움이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였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사도행전 16장을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로부터 그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에 가기를 힘썼어요 아주 힘썼지만 예수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7절에 말하고 있어요 비두니아를 가고자 원하는데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가 갈 수가 없어서 이제 그가 들어와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기도 중에 보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마게도니아의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말을 하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10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이제 마게도니아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줘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길로 그가 나아가게 됩니다 저도 내가 찾아서 내가 거기를 가겠습니다 라고 안 해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자는 그냥 찾아가서 내가 거기를 가겠다고 하면서 무조건 쳐들어가면 싫어하거나 말거나 쳐들어가는 거래요 성교사는 그게 성교사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이든 와 달라고 청하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환상 중이든 기도 중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줘서 와 달라고도 말하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와 주시옵소서 할 때 주님의 영이 그곳에 가기를 원하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음은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져요 예배 억지로 끌어다 앉혀놔도 할 수 없이 온 사람은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해서 사모해서 찾아온 사람은 은혜를 받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얻고자 만나고자 내가 은혜 받고자 사모하는 사람들의 요청에 가면 거기선 주님이 반드시 사모한 자를 만족하게 하시기 때문에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어느 곳은 내가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막아서 못 가고 어느 곳은 와 달라는 환상을 보여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곳으로 가겠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가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내려갔는데 빌리포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한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빌리포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성이에요 빌리포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일이 있는가 그게 이제 사도경전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점치는 여자가 있었어요 점치는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귀찮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점치는 여자가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 이름으로 그가 증거하고 있음을 말했어요 여러 날을 그가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일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말하고 다니는데 바울이 괴로워하는 거야 분명히 그 점치는 여종은 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 얻을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자라고 말한 거 맞죠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괴로웠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 여자에게 귀신아 이 여행에서 나와라 그래가지고 귀신을 쫓아줬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 여자가 점치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점치는 일을 누가 한 거예요 귀신이 귀신이라는 번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좀 기분이 언짢으니까 더러운 영 악한 영 더러운 영은 마귀의 졸개죠 마귀에게 속한 더러운 영이 그 여자 안에서 점을 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 믿으면서도 점 치러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점 치러 가니까 누구에게 가서 묻는 거예요? 더러운 영에게 가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 더러운 영을 가진 더러운 자에게 가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님이 우상 숭배 점치는 걸 뭐라 그래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점 치러 가는 거는 아 귀신에게 가서 절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 여자가 바울이 무슨 일을 하는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말했는데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닌 그 더러운 영의 사람도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안다는 거예요 영이 영을 알아요 그래서 영이 영을 알아서 전혀 아무 소리 안 해도 저 사람이 나하고 같은 관인지 아닌지를 안다는 거예요 자기네 끼리끼리 놀거든요 그래서 같은 관끼리 모여요 교회 안에서도 같은 부류의 사람끼리 모여요 잘 보세요 누구하고 친한가 보면 영의 색깔이 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자기를 높이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끼리 모이게 돼 있고요 이 마음이 간사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끼리 모여요 속의 마음은 진실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사람을 높이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끼리 모여요 왜? 그 영이 같은 영끼리 모이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무나 점치는 여정이 맞는 말을 해도 괴로워서 그걸 쫓아내서 이제 점을 칠 수가 없게 되니까 그 점치는 여정이 점을 쳐서 돈을 벌어오는 이것 때문에 부자가 되어지는 그 주인은 이제 더 이상 점을 못 치니까 수익이 끊어진 걸 보고 그때의 사도 바울을 성으로 끌고 가서 이가 다른 이상한 예수라는 사람을 전한다고 하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만듭니다 그 일을 하는 일에 동주한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믿는 율법 그 율법주의 그것에 반대되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무조건 반대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그와 같이 핍박을 했어요 수익을 얻지 못하는 점치는 여정의 주인과 유대인들이 그를 핍박해서 그가 고발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 옥에 갇혀서 있었지만 바울이 다행히 너희는 죄도 묻지 않고 로마 시민을 이렇게 매루치느냐 한 바람에 로마 시민이라는 말에 무서워서 얼른 바울을 풀어줘요 바울이 거기서 풀려나오고 난 후에 그가 간 곳이 대살로니카예요 2절 말씀에 그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제 너희에게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한 거예요 그러나 그가 대살로니카에 왔을 때도 유대인들이 그를 시기해서 그를 핍박하고 함으로 인해서 대살로니카에 오래 있지도 못하고 그 옆의 지방 베르야로 갑니다 그 베르암 사람들은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이 그런가 해서 그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매일같이 와서 바울의 가르침을 듣기를 원했어요 똑같은 말씀을 받는데도 그 말씀을 그런가 해서 귀를 기울이고 사모해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기 질투에 의해서 그것을 못 듣게 만들어서 결국은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왜?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힘입어야 하는 거예요 비록 사도 바울이 받는 그 고난을 받은 것처럼 시기 질투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렇게 전하였기 때문에 대살로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1장의 말씀을 나누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로를 믿고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눈으로 보았습니다 무엇을? 사도 바울이 핍박받는 것 그들은 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눈으로 보면서도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그 말씀에 또 깨달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시기 질투하면서 그걸 끌어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핍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이 그런가 해서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전해야 돼요? 핍박이 있어도 그런가 해서 귀를 기울이는 사람한테 담대히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이와 같이 대살로니카의 복음을 전한 바울 그래서 그들에게서부터 결실을 얻게 되었지만 대살로니카 사람들한테 하나하나 그가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너희가 복음을 받았고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알아라 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가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해요?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고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만 그 말씀이 사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위탁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옳은 행위를 했기 때문에 차도 바울이 옳게 여기심을 받았을까요? 그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자예요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자예요 이 이야기를 왜 말하느냐 그들이 내가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자예요 그리고 율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자라 라는 것을 알죠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예수 그리스로마마 옳게 여김을 받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옳게 여김을 받은 건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옳게 여김을 받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이 관점을 다 버리세요 내가 뭘 못했기 때문에 난 사랑을 못 받아라는 생각을 하면 그것도 버리셔야 돼요 사랑을 입는 건 옳게 여김을 받는 건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입니다 우리 어떤 행위를 잘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생활을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를 믿을 때에 그 피 십자가를 의지할 때에 주님은 옳게 여기심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게 여김을 받는 건 죄악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심령은 옳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옳게 여김을 받고 그리스로를 만난 사람은 뭐부터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너무나 죄인인데 주님이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시고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대 내가 그래서 옳게 여김을 받아서 너에게 이 복음을 내가 전할 수 있는 자가 됐어 그래서 내가 구원을 맛보아서 내가 이런 구원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됐어 지금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옳게 여김을 받아서 복음을 위탁받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렇다면 너희도 하나님으로부터 옳게 여김을 받은 자로서 이 복음을 위탁받은 자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간사함이나 어떤 부정에서 낫거나 어떤 속임수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간사함은 뭐예요? 사람들 앞에 뭔가 위해주고 뭔가 사랑하는 것 같이 뭔가 그 사람을 아주 이해하는 것 같이 속은 아니면서 겉으로 입으로만 말하는 그러한 행위는 간사함이에요 그리고 진리를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 그리스를 만난 적이 없으면서도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말하면 그거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아는 만큼만 말하면 돼요 내가 아는 만큼만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는 만큼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이신 거를 만나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이끄셔서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은 구원이 내게 이루어졌는지를 경험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우리에게 시키십니다 간사한 자나 속임수를 쓰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은 항상 속임수가 없는 진실,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하면 모른다고 말하면 돼요 아는 것만 말하면 되는 거죠 경험한 것만 말하면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만약에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속임수로 말하면 이 모든 것은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거짓에서 나온 건 전부 요한복음 8장 44들의 마귀가 거짓을 말하는데 마치 자기 것처럼 그게 진리인 것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정인 거죠 그래서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은 뭔가 좋은 것도 아닌데 좋은 것처럼 또 간사함이나 속임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마귀에게서 난 거 부정하게 그래서 내가 어떤 욕심에서 차서 그것으로부터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 만약에 내 욕심에 따라서 사람들의 귀에 듣기에 좋게끔 뭔가 그 사람들의 주머니에 털기에 좋게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기분 좋게끔 이런 설교를 하면 이거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부정에서 나온 거예요 십자가 치고 죽어야 된다는 설교 듣기 싫어해요 사람들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 듣기 싫어합니다 당신이 죄인이라는 말은 알면서도 듣기 싫어해요 회개해야 된다는 말 듣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회개함이 없이는 거룩함을 입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회개를 말하지 않겠어요 복을 받는다고 말하려면 그 사람이 복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지 않고 복을 받는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준 진리의 말씀으로 전하느냐 아니면 부정한 사단의 속임수에 따라서 말을 해서 그들로 알고 듣기에 좋고 뭔가 그럴싸해서 유혹되어져서 그 길을 따라가게 하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바로 원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지금 너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거짓으로 만들어서 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 주님이 다 보고 계신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안에서 진리만 말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안 되면 나도 안 된다고 말하고 진리는 이와 같은데 나도 안 되지만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됩시다 라고 그리고 참된 진리의 도는 길은 가르쳐줘야 하지만 내가 안 되는데 된 것 같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기쁘시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입의 말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데 내 마음의 욕심은 탐욕은 가득하면서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썼다고 표현해요 바울이 나는 너에게 아첨의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또 속에는 탐심이 가득하면서 껍데기로는 뭔가 의로운 것처럼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너에게 전하는 이 복음 그러나 지금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도 이미 지적을 하였듯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그들 안에서는 사망의 냄새 썩은 내가 풀풀풀풀 나는데 껍데기는 하얗게 평토장한 무덤이 되어져서 회칠한 무덤과 같이 되어져 있고 안에는 탐욕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거룩하고 경건한 것처럼 한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은 자들 그들이 마치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 같이 하고 있는 사를 말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너에게 와서 너희를 핍박하고 나를 핍박하고 이렇게 많은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나는 이 담대하게 이것을 증거하노니 이것은 간사한 말도 아니고 부정한 것도 아니고 속임수도 아니고 또 너희에게 아참하는 말도 아니고 탐심으로 탈을 쓴 것도 아닌 진리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것을 전한다 이렇게 핍박을 받을지언정 이렇게 고난을 받을지언정 이렇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서 많은 싸움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이 복음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한다 라는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6절 말씀에 너에게든지 다들 네에게든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증인으로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위임을 내가 받은 자라고 해서 많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그 영광을 받으려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기를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 우린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와 같이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안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너희에게 영광을 구했더냐 너희도 지금 이 환란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본을 보이는 믿음으로 나아간 것처럼 이제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말아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했다 예수 그리소를 만났고 예수 그리소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보다 더 많은 일을 여러분이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뭔가 높임을 받으려고 기대조차도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날 알아주기를 바라지도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날 기뻐한다면 그거면 다 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일하는 사람이지 사람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자기가 사도이면서도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권위를 주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유머가 자녀를 기른 것 같이 그들을 잘 젖을 먹이고 그를 잘 돌보고 양육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얼마나 자기가 높임을 받으면 권위주의가 얼마나 팽배하고 있어요 감히 목사에게 전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감히 목사에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준 일꾼일 뿐인데 주신 사역일 뿐인데 그 권위는 여러분 잘 아세요? 권위는 누구만 권위가 있어야 되냐? 예수님만 권위가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물론 예수님의 위임 권위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위임 권위는 자녀된 자의 권위예요 오직 경배 받으실 분 찬성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예수님도 그리스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만 높였지 당신이 영광을 취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으로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했을 뿐이지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시옵소서 부탁했을 뿐이지 당신이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고 많은 병된 자들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난 일이 일어났어도 당신 스스로가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옵소서라고 하셨고 그리고 아버지의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이유는 그 이유는 나를 부활시키셔서 죽은 가운데서 나를 일으키셔서 그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그 영광을 아버지께서 받으시면서 나도 그 영광을 받게 해달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무슨 영광을 취하길 원하세요 이 땅에서 받는 영광은 이 땅에서 끝나요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영광을 받게 만드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할 때 그분 안에서 내가 받는 것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 영화를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한 사람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드는 이유 왜 시험 들어요? 목자가 칭찬 안 해줘서 알아주지 않아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헌금했는데 내가 이만큼 봉사했는데 목사가 알아주질 않아 그래서 시험 들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시험 들 일이 없어요 모든 일을 할 때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으면 그 사람에게서부터 칭찬받기를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일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하고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복음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목숨까지도 내어줄 만큼 그 복음을 전하면서 태장도 받고 돌도 맞고 죽음에 몇 번씩 넘겨지는 그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복음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증거함으로 인해서 목숨까지도 너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내어놓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받은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목숨 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는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 것이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내어놓았기 때문에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이 목숨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할 정도로 너희를 사랑한다고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영혼 위에서 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되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날 사랑할 때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알면 나도 그와 같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치고 따른다는 건 바로 내 목숨을 내어준 것과 같은 거예요 내 의를 버린 거죠 내 생각 내 마음 다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기까지 내가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위임 건의를 가지고 영혼 구원을 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나의 모든 걸음을 그와 같이 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9절 말씀을 보면 대사로니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그가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음을 말하는 것은 이방인들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그것으로 시험들 거리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자기 것을 주고 나서 뭔가를 생생낼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한 걸 말해요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대로 그 모든 일을 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끼리는 나중에는 이 대사로니까 교회가 헌금을 하죠 빌리뽀 교회도 헌금을 해요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바울이 그들에게 자기의 것을 주면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본이 되어졌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본이 되어져야 그 사람들이 자기 것을 또 그 다음에 내 것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내 것은 하나도 안 내어놓고 이렇게 움켜쥐고 있으면서 네가 다 나한테 해 그러면서 한다면 그 다음에 배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또 가서 그 사람들도 또 나한테 해 그렇게 똑같이 하거든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섬기는 자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너희도 서로 이와 같이 발을 씻기라 누구에게 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서로 발을 씻기는 거 발을 씻기는 거 더러운 거를 닦아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걸 닦아주는 거를 의미하고 있어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우면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섬기는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진 자 그가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로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자가 되어야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건 잘 모르겠고요 지금 당장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해요 지금 예수님을 내가 그럼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주님을 매일같이 알아가기를 사모하십니까? 매일같이 그 아는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이신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 앞에서 구원이 되심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해서 내가 만난 경험 작은 거 하나라도 예수님을 경험한 만큼은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자랑에도 속임수나 간사함이나 아첨의 말이나 탐욕을 껍데기에 탈을 쓰고 그런 식으로 전하는 자는 되지 말라 이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내가 영광받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다만 하나님께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했기 때문에 무엇을 위탁했어요? 이 영혼 네가 좀 잘해서 나에게 좀 데려올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식구들 위탁한 영혼들이에요 나한테 왜 나를 먼저 불렀어요? 내가 뭐 그 사람보다 더 잘나서 그 사람보다 더 똑똑해서 아니면 그 사람보다 더 의로워서 더 뭐 한 게 있어서 아니요 저는 오히려 거꾸로라고 생각해요 제가 제 남편하고 부교할 때 제가 훨씬 더 죄가 많고 제가 훨씬 더 더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이 변화가 돼서 뭔가 그래도 좀 사람 노릇을 할 것 같기 때문에 주님이 저를 먼저 부르셨고 저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정말 한마디 한순간에 확 돌아서가지고 그냥 그대로 쫙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게 그냥 조석으로 너무나 잘 변해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더 만나야 정말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경험을 나한테 시키시지 않으셨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사함을 받은 게 많은 사람은 주님을 많이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아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너무나 교만했고 너무나 오만하고 자만하고 정말 그랬기 때문에 주님 앞에 돌아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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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을 들여다보니 들여다보니 점점점 내 속을 들여다보니 세상에 이런 죄인이 없는 거예요 죄악 덩어리인 거예요 이러한 죄악 덩어리니까 정말 주님 앞에 너무나 내가 죄인인구나 라는 걸 생각하니 은혜가 크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은혜의 하나님을 내가 더 알고 싶어서 찾게 됐고 찾다보니 맛보게 됐고 맛보니까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게 해주고 싶고 알게 해주게 해주고 싶어서 막 하다보니 전도자로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대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왜 이와 같은 말을 했는가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핍박을 받아도 이와 같은 고난을 받아도 그래서 그 고난 중에도 많은 싸움 중에서도 내가 이 복음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 헛되지 않다라고 담대하게 그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어도 진심으로 내가 이것을 전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간산 속임수도 아니야 이것은 뭔가 그럴싸하게 너에게 포장해서 주는 것도 아니야 이건 정말로 보물이야 보아야 이거는 잘 알지 못해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 이건 아는 자만 아는 그런 보물이야 이 보물 그래서 나는 너에게 이 보물을 주기 때문에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아 사람의 영광보다 이건 너무나 귀한 보물이기 때문에 나는 사람에게서부터 기쁨을 원하지 않아 왜냐하면 이건 가치가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이야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가치를 그만큼 귀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이 십자가가 너무나 가치 있고 너무나 귀하고 그 어느 것보다도 귀해서 핍박을 하든 조롱을 하든 사람들이 못 알아주든 알아주든 영광을 받지 못했든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취급을 받든 나는 너에게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한다 너에게 아무것도 기대 안 해 왜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것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정말 십자가의 가치가 그만큼 귀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내가 이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께 위탁받은 이것이 너무나 귀하고 가치가 있어서 이걸 위해서 이렇게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정말 온 정성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내가 이와 같이 하고 있음을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만난 이 예수님 너도 만나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거 너도 누려라 라고 말할 수가 있으시겠느냐 라는 거예요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의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 무엇을 해서 얻는 게 아니라 그냥 갑없이 주신 너무나 귀한 은혜라는 것 다른 거 쫓아가지 마시고 예수님 십자가만 의지하시고 그 십자가에 목을 거세요 주님 나는 주님께만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이 땅에서 핍박을 받는 치라도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이 영광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세상의 영광은 우리가 받을 영광 그 엄청난 영광 그런데 누구에게 주냐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귀한 보배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 보배만을 가지고 그 보배만을 전하고 그 보배만을 자랑하고 그 보배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의 그 자세나 마음가짐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얘기를 했지만 이러한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 자 이 십자가의 가치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십자가의 가치가 나에게 정말 얼마나 큰 가치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시간 예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고백하시겠어요 정말 복음 전도자로서 내가 위탁받은 자로서 정말 이 십자가를 복음을 얼만큼 가치있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여 나도 이와 같은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 안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